오늘... 떠나신다고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. 아니요. 택시 불렀어요. 서현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요. 효경 씨하고 했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. 범인 잡는 거.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해줄 말씀 없습니까? 차 현사님 걱정 안 합니다. 어떤 상황이 와도 옳은 길을 선택할 사람이니까. 미안합니다. 아직 아무도 당신한테 사과한 적 없죠. 정말 미안합니다. 차 현사님 잘못이 아니잖아요. 술 한잔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 못 지키고 가네요. 언젠가는 그 약속 지킬 날이 오겠죠. 아마도. 언젠가. 잘 지내요. 카카오. 응. 에어. 에어. 으. 으. 네.